지금 연습을 하고요 아 근데 밥을 시킬까 말까 고민했는데 맨날 굶다 보니까 힘도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똑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약간 패턴을 좀 많이 바꿔보려고 제가 왜 갑자기 일했냐면 요즘 제 건강이 걱정되거든요 어떡하지? 먹을까?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연습을 할까? 밥을 시킬까? 지금 이게 고민 중이거든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굶을지 말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나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언니들 제가 밥을 먹을까 말까 해결책을 줬어요 4시쯤 4시쯤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2시 19분이고요 4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4시에 어제 먹는 맨날 먹는 그 샐러드를 또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목을 풀어볼게요 되게 오랜만에 불러서 그때가 19인가 20살 때 불렀는데요 그때의 감정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때는 뭔가 순수한 감정이 있긴 했는데 지금도 조금 어렵긴 하네 내 일을 지금 알 수 있다면 후회 없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아주 엉망이네요 풀려요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 이유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같아 점점 풀리고 있죠 여기 원래 노래할 때 커피를 먹으면 안 돼요 커피가 수분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목도 좀 많이 건조해져요 배고프다 배고파 맨날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제가 사무실처럼 배즙 96.82%가 있고요 도라지가 2.8%가 있는데 도라지 향 첨가 배즙 노래도 좋고 모멘트도 좋으니까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아직 4시가 되지 않았지만 배가 고파서 너무 고파서 찾아보는데 지금 다 준비 시간이야 아닌데도 있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비프 아보카도 수비드 연어 아보카도 난 아보카도 블루베리 일단은 이번에는 커버곡을 연습해볼게요 노래는 밥 먹고 소화시키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건 커버곡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놓긴 했는데 더 연습해야죠 바비 왔어요 요즘 너무 빠져있는 미드 빨간 머리 N 봐야돼요 야랑 되게 많은데? 살 맛있는데? 이런 샐러드에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앤을 조금 보내야 돼 원래 삶은 맛있게 빼야 돼 네 이제 밥은 다 먹었고요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 6시 1분 벌써 한 게 없는데? 먹은 상태로 노래를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위험해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기타를 쳐보려고 합니다 요즘 하는 게 하고 싶은 곡을 쳐봐요 쳐보면서 이제 그 코드를 익히는 거죠 나의 시간은 그 코드를 좋아해 그 코드 그 코드 그 코드 그 코드 그 코드 그 코드 8시 30분이 나중에 왔는데 내일 촬영도 있고 대표님께서도 퇴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저는 집에 가서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촬영이 있어요 너무 골 한번 재방송을 봐볼까 합니다 오늘도 적당히 너무 애쓰면 지쳐요 금방 지치니까 한 번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저는 이렇게 지내요 안녕